네, 인천 부평가배 이성만 위원입니다. 그 최상병 사명과 수사회화 무료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경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8월 2일에 수사단으로부터 이제 수사 자료를 받았죠. 그런데 당일날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군 검찰이 이제 회수에 갔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박종원 수사단장은 이제 보직 해입이 됐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내용이 바뀐 그런 수사 자료를 다시 넘겨줬습니다. 맞죠? 그 이후에 국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이게 특허 패스트트랙으로 전제 지정된 상태입니다. 맞죠? 청장님,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이 자체 조사를 해도 결국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의지를 지난 7월 28일 날 우리 경북청에서 그 의지를 밝혔고요.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 경찰이 수사 자료를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를 검토해야지 아니, 군 검찰이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돌려주셨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당일 접수하고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국방부로부터 그쪽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회수를 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고 아니, 공문이 없었잖아요. 회수 공문이 있었습니까? 그쪽 국방부의 그때 당시 법무관리관인과 하는 나름 책임 있는 그 책임 라인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저희가 말을 들은 거지, 말을 들은 거지 공문으로 접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수사 자료를 그렇게 함부로 줘도 됩니까? 그럼 국회의원인 내가 우리 청장님한테 내 수사 자료 달라 그럼 주시겠습니까? 군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국방부, 군과 저희 경찰 간에 군과 관련된 사건을 굳이 경찰한테 맡긴 이유가 뭡니까? 군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다고 그간 동안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민간기관인 경찰에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 군 사건 같은 경우에 올바른 판단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속속들이 다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론을 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100% 공감하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검찰이 밝힌 회수 사유가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쪽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제시한 내용이 항명이라는 죄목이 있다는 겁니다. 박종원 수사단장이 그 이후에 언론 등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저희한테 최초로 회수 요청이 들어올 때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추후에 접수를 하겠다 이렇게 통화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변질돼서 처음에 왔으면 왔는 거를 보존하고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같이 따져줘야지 내용이 바뀌지 않고 주요 내용이 바뀌지 않고 자꾸만의 문제라든지 이러면 그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자료가 오게 되면 수사자료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면 그걸 카피를 해주든지 해서 근거로 그 증거자료를 남겨놔야지 수사를 그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가 군 관련 사건은 군에서 넘어오는 서류나 의견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 경찰이 수사를 하면 제로베이스에서 처음부터 저희가 중요하신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하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해병대에서나 국방부에서 수사자료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고자료입니다. 다만 참고자료를 다양하게 받을 필요는 있죠. 수사단의 자료가 혹시라도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걸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정식으로 제시한 것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갖고 보존을 해야지 그걸 회수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경찰이 올바르게 수사를 하려면 박정은 수사단장의 그 수사 내용이 뭔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국방부나 해병대에다가 원수사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만약 이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강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의 구체적인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수사팀에서 충분히 그 절차에 따라서 아니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잖아요. 잘 하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다양한 얘기를 다양하게 들어서 그거를 따져서 아니 수사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의 자료를 확보를 해서 참고를 하시라고요. 채택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그 수사 과정에서 진실 여부를 따지시고 그거를 확보하셔서 결국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됐습니다. 잘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수사무역 의혹도 이것도 문제예요.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제7주에 의하면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지휘감도 권한은 있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야 하고 수사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데 지난 과정을 보면 박정원 단장의 진술이나 녹취록의 내용을 따져보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VIP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사를 지휘는 할 수는 있지만 부당하게 개입하면 꼭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마하는 의혹 이거 수사하실 거야 안 할 거예요? 하실 거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 검찰이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결국 국제가 나서서 밝힐 수밖에 없다는 점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